저는 지금 부사코닝의 빌라 풀뷰룸에 와 있습니다 빌라 풀뷰룸에 와 있습니다 룸 사이즈는 50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는 2208호고요 부사코닝 빌라는 두 개의 층으로 되어있죠 아래층은 풀 억세스룸이고요 풀 억세스룸 이 방은 2층에 이체합니다 2층이면 빌라 풀 뷰가 됩니다 2층에 있으니까 수영장을 바라보는 룸입니다 방 크기는 50스퀘어미터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역시 또 비슷한 구조죠 가운데에 칸막이 같은 게 하나 있고요 문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와 같이 세면떼가 있고요 우측에는 이와 같이 화장대가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것이 유리, 그렇죠?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유리창이고요 지금 가려져 있는데요 들어 올리면, 소파 뒤에 벽 들어 올리면 거기가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 치면 방이 무지하게 환합니다 자, 그러면 안에서 방을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은 킹사이즈 베드룸입니다 킹사이즈 3명 정도 자기에는 충분한 크기의 킹사이즈고요 침대가 아주 편합니다 지난 밤에 잡았는데 침대가 너무 좋습니다 잠을 숙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테이블 있습니다 소파가 있고요 3명 내지 4명 앉을 수 있는 4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명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고요 자, 침대에서 보면 이와 같이 TV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미니바가 있고요 그리고 커피 관련된 기기와 세트가 있습니다 먼저 일리 원두커피 머신입니다 캡슐커피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에스프레소 캡슐이 있습니다 자, 컵 두 개가 있고요 에스프레소 컵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 여섯 개 제공되고요 커피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입니다 자, 위에는 이런같이 컵이 와인잔도 있고요 글라스도 있습니다 자, 여기 차 세트와 커피 세트가 이와 같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카푸치노 믹스커피도 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시가 맥주, 그리고 탄산수가 있습니다 열면은 이와 같이 옷걸이가 있고요 다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림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실내와 있고요 그리고 모기향 전자매트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안전 근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세탁물 넣는 통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보관할 것 두 명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것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화장대가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멋진 거울이 하나 있고요 의자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세면떼가 있고요 왼쪽에는 세면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워시 있고요 바디워시 있고 그리고 바디로션이 있습니다 바디로션 자, 여기에 치약 칫솔은 없습니다 별도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준비하지 않았다면 바로 입구 앞에 있는 패밀마트 가서 일회용 치약 칫솔을 사시면 됩니다 자, 수건이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샤워부스입니다 샤워부스요 이와 같이 샤워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면 샤워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 샤워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자변기가 있습니다 여같이 자변기가 있고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문 닫고 벌려 보시면 됩니다 코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의자 두 개가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 탁자 하나 있고요 원형 테이블 자, 그리고 지금 풀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풀장이 바로 부사코닝 빌라내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이 수영장은 아무나 이용 못하고요 단지 1층에 풀 억세스룸과 2층에 있는 풀뷰룸 고객만 접근 가능합니다 이 방은 당연히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고객들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풀 억세스룸과 풀뷰룸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풀뷰룸은 이 미니바 다 무료입니다 이 빌라에 있는 룸들은 다 미니바가 무료입니다 풀 억세스룸과 풀뷰룸, 2층에 있는 풀뷰룸, 1층에 있는 풀 억세스룸 고객들은 방 안에 있는 미니바 무료로 이용합니다 다 무료입니다 매일 갈아줍니다 다 마시면 이건 헤어드라이어기 입니다 헤어드라이어기가 준비 된 겁니다 자, 먼저 헤어 드라이어기를 способ합니다 이런 경제건의 해준agog realization 숙을 사용한 해요 도, 검찰 부분이 저격으로 стран에 대해 워터 가합한 것 같은 해검 드라이어 지점 고객들ored과 해검 수 있는 성역의 sist separate IU 하이블 steering 하이븐 첫 번째 learning 생명 세체로 움직일 coeur 사이브 룰 모든knor 마지막 punto 까지